어차피 일을 벌였는데 일을 벌였으면 싹 케이지 이것도 봐야 또 대충 해놨다. 아이 장모님 큰일 났네 정말 이거 봐. 이것도 봐 열릉뚱땅 대충. 그러니까 아까 된장이 맛있는데 이거 봐 이만큼 들어가 있잖아요 똥이. 천천히 좀 해서 여기 안에 싹 좀 닿아. 아이 참. 아 그래 알았어. 무슨 콩지 같아 콩지. 이렇게 따가지 이거 언제 따냐. 네 금방 따져 이거. 이거 뭐 전 다 했는데 뭐 이거. 참 장모 괴롭히는 데는 뭐. 아니 장모를 괴롭힌 게 아니라 제가 가고 나서 장모님 이걸로서 밭 안에서 밥 드시면 되잖아요. 어머니 진짜 귀찮아. 야 11시 반까지 아주 주무셔야 되네. 어머 어떡해. 주무시게. 이거 그만 닦아. 이거 요구만 따고 나머지 저게 다 담아놔요. 아니 지금 추우니까 저 뒷문 열어놓고. 열어놓고 아예 말리세요 그러면 닫지 말고. 엊그저께 무서워서 막 잠궜는데 오늘은 무서울 게 없으니까. 응 열어놓자. 열어놔야죠. 저는 이분 깔고 잘 준비하겠습니다. 요즘은 날 추워줘서 바지 훈러덩 안 벗어서 좋나요. 하하하하하하하하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. 우리 함사방 속옷을 입어볼래. 진짜. 수고하십니다. 하하. 하. 드디어 이제.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너무 피곤하시니까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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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. 노루 나오나요? 노루 나오나요? 근데 노루가 대도 아니고 이렇게 짖어요? 아 음악이에요 자 뭘 짖어요 아유 왜이래 아유 정말 창피하다 아이고 남서방은 바르고 있다 노루 던절로 잡는다고 했다 그거 있어야? 어 아이고야 뭘 짓는 소리 들었어 이게? 아이고 오늘은 오지 마라 진심이다 진심이다 무서운 걸 굉장히 사실은 싫어하고 또 어릴 때부터 하여튼 무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어서 빨리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벗어나고 싶었는데 어디 갔어? 이거 시내로 왔어요? 노루 바탕에서 어머 무형아? 다 혼자 있는 느낌으로 다 혼자 모르겠어 지금 후퍼리 진짜 궁금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몇 시까지 해요? 네 12시까지 아 12시? 네 양념 방 후라이드 방 하나 해주세요 단반으로 네 먹고 밖에 네 먹고 아 여기는 소주는 없고 맥주만 파는구나 아니요 소주하고 맥주하고 다 있어요 아 다 있어요? 어 그렇구나 네 그냥 물어봤어요 아 여보세요 아 네 전부님 어 내가 지금 사슴 지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고 사슴 지키고 말하고 아니 아니 자꾸 아버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아버님 좀 바꿔주세요 아이고 이제 할아버지 바꾸란다. 여보세요. 네 이제 잡고 있는데 제가 요 밑에 지금 치킨집에 와 있어요. 저랑 저랑 치킨 한 마리 하나 먹고 올라가죠 뭐. 그리고 어머니한테 노릇 잡고 있다고 얘기하시고 기다리고.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도 있고. 알아서 알아서 그럼 어디 어디 어느 집에. 아버님하고 단독으로 자리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. 처음인 것 같아요. 아우 좋네. 야 이 사람아. 뭐 노릇 잡으려고. 잡으려고 한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어. 아니 노래 하나 잡으려고 그러다가 잠깐 실어내려. 여기 앉으시죠 엄마 이쪽에. 노릇. 노릇만 앉아서 그래. 이제 창모님한테는 남서빵 노릇 잡는 거 도와준다고 그러고 나오셨어요. 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밭에 없고 딴 데 갔냐고 마는. 밭에 아 있고 치킨집에 있다. 나 나 안 그러고. 님들이 얘기하지 말라고. 님들이 얘기하지 말라고. 님들이 얘기하지 말라고. 아이고 밤에 뭐 치킨집에 가거든요. 아이고 밤에 뭐 치킨집에 가거든요. 아이고 밤에 뭐 치킨집에 가거든요. 포장 다 됐고요. 네네. 와이고 밤에. 안녕히 가세요. 네. 안녕히 가세요. 사슴 대신에 뭐 닭 잡았다 그래야죠 뭐. 꽁 잡았다 그러든가. 여보 노릇 잡아봤어. 노릇 잡아봤어 노릇 잡아봤어. 노릇 잡아봤어 노릇 잡아봤어 노릇 잡아봤어 노릇 잡아봐가지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